3월 7일 챔피언송, 브레이브걸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저희가 쇼트앤에서 이렇게 1대를 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고요. 저희 이름이 새겨진 쇼트를 처음 받아봐요. 대표님의 소원이셨는데 저희가 오늘 직접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대표님께도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저희 회사분들께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워. 자, 끝! 벌써 셋째 주에요? 둘째 주구나? 둘째 주. 둘째 주. 3월 둘째 주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이쿠이! 아이쿠이! 아이쿠이!